아 맞아 좋아하는 사자성호 되게 고진감래 진태양란 절처분 와 와 집중력 오늘 높은데? 살겼뜬 여자 연예인 3명 살겼뜬 여자 연예인 3명 살겼뜬 여자 연예인 3명 하나 아 왜 하나 아 왜 왜 아 뽑아 박수야 뽑아 야 신원 아니야? 박수야 이겼다 미쳤냐? 아 왜 아무나 얘기하면 돼 아무나 얘기하면 돼 아무나 얘기하면 돼 아무나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무나 얘기하면 돼 봐봐 봐봐 아 그래 너네 진짜 빵손이야 너네 너네 진짜 빵손이야 너네 아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야 이거 좋다 형 알았어 잠깐만 형 형 광수야,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광수야 그냥 얘기한 거잖아. 그냥 얘기합니다. 잘한다. 바로 가, 광수야 가. 이 분노를 담아요. 윤희이가 좋은 이유 3가지. 하나, 둘, 돈만 줘. 돈만 줘. 일어나, 일어나. 도전했어. 이쁘고 돈만 꼭. 섹시해서, 섹시해서. 이런 선물. 광수야 뽑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일어나서 되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야, 우리 승부 좋다. 아, 잘했어. 자, 다음 우리 갑니다. 우리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아. 이게. 지수야, 지수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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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야, 지수 나오니까 3명이 날아보는 거야. 광수는. 아, 이거 얼굴이 작아서. 와, 얼굴이 작아서 이만큼 나와. 야, 나와. 와, 광수할 땐 겨우겨우 나왔는데. 아, 겨우.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머리가 돌아가면서. 머리가 좀. 옆모습 좀 나오게. 누구랑 아니, 뺀 다음에 다시 할까? 머리를 넘기고. 아, 네. 되게 자상하다. 어? 야, 되게 자상해. 어? 위험하니까. 자, 우리 로제 한번. 자, 로제 시작.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호주, 대구, 일본. 야, 유재야. 그렇게 착하게 하지 마. 유재야, 아니야. 유재야, 아니야. 유재야. 죄송합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오래 걸린 이유는? 어제 화장실에서 오래 걸린 이유는? 똥 싸고 양치하고 센서야. 똥 싸고 양치하고 센서야. 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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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제. YGS 좋아해요, 연예인인 남자 연예인? 지드래고 태양 승민. 지드래고 태양 승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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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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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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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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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한테 가장 최근에 품은 불만.